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좋아요 부탁드려요. 좋아요 부탁드려요. 하루 눈은 감고 귀는 안 뜨거나 졸면서 집에 간다. 아버지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생일. 그냥 저랑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폐근하고 그리고 개 맥주 한잔 동네에서 어색하고 싼 동까지 서른 아홉 정거장 안 좋으면 남자가 아니면서도 지쳐서 집에 간다. 남편 이름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생일. 그 이름은 남자의 생일. 그리고 또 바이러스의 생일. 그 이름은 누구?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우리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생일. 또 부를 보온고 감사합니다.